오실거죠? 안녕하세요 형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I'm a big fan 갑자기 안녕하세요 다연님 오세요 오빠 역시 오늘도 너무 멋있네요 저기 시재님 시재야 내 게시물이 좋아요 안 누르더라 요새 다음 달에 용돈 받으면 그거 해야지 민석 오빠 뭐예요 62K H님 안녕하세요 잠이 안 와서 누워있습니다 자야 되는데 오빠 노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i from Russia Hi 오빠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콘서트 못 갈 것 같네요 왜요 마린님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시재야 다 눌러라 다 검사한다 노래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amente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ขirit masuk acordo 은 날씨 깨復 퇴근 7시 입니다 슬퍼 오시는 줄 알았는데 노래 들었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홍대 없어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김민석의 스케치북 김민석이 스케치북 콘서트가 있습니다. 미니콘서트가 슬프다. 오셨으면 좋겠네. 립스틸 색깔 너무 진네요. 립스틸가 아니라 이거거든요. 찌개와 딸기맛 저기요 시제님 안 찌시죠? 안녕 KSI님 뭐예요? 아이고 6시 끝나서 못 가요. 보고싶은데 이걸로 오시지 내일 처음으로 라이브로 부릅니다. 축하해요. 일본어를 잘 못읽어서 죄송합니다. 윤석 오빠 멋있다. 보고싶어. 내일 공연 보러오세요. 내일 저희 사무실에서 김민석의 스케치북 공연이 있습니다. 다이스키 You look like 차은우 아 차은우 좋아하죠. 잘생기셨죠 그 분 차은우 그 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신가 You smile 노예 리더십이 옮겨다 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내일 화이팅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마리님 애교 주세요 애교요 애교 정신차려 정신차려 인사 표 무료예요? 아니요 예매 15,000원입니다 현매 2만원 시제님은 20만원입니다 오빠 말투 너무 귀여워요. 전 다양한 말투와 목소리를 구사할 수 있죠 내일 가는데 기대할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라이브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민석이와 환희는 벌써 결혼했어요. 아니 이혼했어요 윽 아 환희다 환희 여러분들 저기 환희0614님 팔로우해주세요. 저희 팀 멤버 환희입니다 애교 보여주세요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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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치세요 저기 시제님 안티시죠 안티 안티 오빠 내일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님 나는 항상 민석이를 응원해 감사합니다 애교 아니잖아요 너무 귀여워 아 애교 어떻게 해요 애교는 애교는 아프리카TV에서 옷 멋있다 감사합니다 선물 받은건데 되게 마음에 들어서 계속 입고 다닙니다 아 머리 잘랐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잘랐네 머리를 오늘 코인세탁방 갔다 가니까 돈이 다 떨어져서 아니요 환희 오빠 팬이에요 저기 시제님 아니 강퇴 기능 없나? 강퇴 시제야 시제야 좋아요 눌러라 게시물 말렸냐 윤석씨 웃는거 이쁜거 같아요 여러분들 나만나바 앨범이 나왔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많이 들어주시고 홍보도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김민석의 스케치북 6시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빠는 안자요 환희 061사님 팔로우 부탁드려요 오빠 좀 다 공연할텐데 안자요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잠을 못잘거 같아요 보일러가 안돼서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요 들어봤지? 감사합니다 I'm Arabic fan Hello You say 어 한자 못읽는데 어디 가고 싶 딱딱에 가고 싶어요 그만 불러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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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시제 현시제 바보 현시제 바보 현시제 바보 현시제 바보 현시제 바보 땅땅땅땅땅땅 오빠는 너무 안자 잠이 별로 없어서 어디로 이사를 가셨길래 이사한 장소는 마포구입니다 졸리지 않아? 커피 많이 마셔요 오늘 커피 한잔 마셨어요 커피도 이렇게 비싸가지고 못 먹어요 내일 진짜 즐거워 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랩은 언젠가 랩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팀에 제가 잘 못하는 것도 있고요 제 친구 지금 생일이에요 친구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민석 환희 그리고 듀오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지하세요 감사합니다 CM님 오빠 안자요 이제 자려고요 홍대 가고 싶대요 내일은 홍대말고 저희 회사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콘서트가 있습니다 살찐가 보소 잘 빼야 되는데 마포구에서 마포구로 맞아요 난 마포구 주민이야 오빠 나는 정말 보고 싶어요 빨리 보러 오세요 내일 오빠는 티 보다 커피 둘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커피 저 카페인 중독자라서 랩이요? 저 오빠를 랩하면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내일은 랩은 없습니다 대신 다른 팀원들이 많이 준비했어요 언니랑 갈게요 감사합니다 추워 추워 그러면 이제 콘서트 일본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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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I like your song 땡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스트리밍 해주세요 유튜브 조회수도 올라가니까 유튜브랑 루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문의해 주신 아이튠즈 애플스토어에서 재생은 며칠 뒤에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시체님 부자시잖아요 집이 추워서 감기 걸리는 거 아니에요? 감기는 걸리지 않습니다 전 그런 거 몰라요 감기 같은 거 걸려본 적이 없어 안녕 나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미님 이진미님 맞으신가? 민석 오빠의 목소리 진짜 좋아해서 너무 노래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못 불렀는데 그래도 I will and I will ask my friend to do it to 모르겠다 English is hard I don't understand Sorry 멜론에서 들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멜론으로 듣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공연 못 가서요 아리가토 땡큐 내일 만나고 싶으니까 매일 인스타 라이브 해주세요 아프리카 방송 들어오세요 아프리카 방송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 안 하는 이유가 아프리카 TV를 해서 귀여워 티아모? 사랑이라는 뜻도 하죠 티아모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은 뭐 어쩌까? 봉근이가 치킨 시켜줘서 치킨 먹었어요 커피 들고 오시지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감기인데 나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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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알아요?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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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의 시오민 같네요 이름 동명인인데 엑소 그분들은 너무 높으신 분들이니까 뭐 홍대에서 쇼가 있나요? 아니요, 내 회사 쇼 쇼 쇼인 컴퍼니 마이 컴퍼니 민석 오빠 잘 자요 애미 오에스미 오에스미나 싸이 안녕하세요 너 땜에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민석이라 불렀다 옛날에 내 인형 있었는데 선물 받은 거 제 본가 집에 있어요 일본어 좋아해요? 네 일본어 좋아해요 일본 어제 올 만 올 만 올 만 중국어 많이 아네 더 알거든요 오아이니 오아이니 이건가? 오아이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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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국 네 현장 구매 가능합니다 아이타이 보고싶어 본가에 선물받는 거 다 있잖아요 네 여기도 편지 다 버리지 않고 보아놨어요 유리 캔섬 땡큐 저 이벤트 투모로리즈 네 더 이 지오비스티어인 합청 서포터 감사합니다 코끼리 잃어버리고 인형 다른 거 많이 챙겼네요 제가 준 예 예전 사진들도 있잖아요 본가에 나중에 그 뭐하는 거 한번씩 읽어보고 보는 방송 해도 좋겠다 컨텐츠로 아임 스타딩 코리안 한국말은 저도 어렵습니다 토 나온다 야 연시제 야 연시제 피어칭 굉장히 근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요미 해 주세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I want to meet you 오늘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오늘 무조건 자야 돼요 동생이라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요 저 브라이맨 맥라이드 월라이 스크라이 좋아해요 아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아 일본 가고 싶다 같이 데려가주세요 편지는 읽지 마요 오빠 먹는 걸로 해요 읽는 거 좀 그렇지 앨범을 더 많이 구매하고 싶습니다 이번 음원은 앨범으로 찍지 않고 저희 단체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오비 그때 많이 구매해 주세요 내일 봐요 스타라이트님 별라이트님 다음에 봐요 애교 잘 봤어요 자세요 일본어 말하고 좋겠습니다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어 아타시와 민석끄데스 아리가또 고자입니다 끝 수하님 감사합니다 내일 공연 볼 수 있도록 과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착하죠 왜 초점 못 잡지 내일 과제 열심히 하셔야죠 저는 한번도 안 했었지만 딱 다이어트 오빠 언제 자 이제 곧 자야죠 응 오빠 cd 있으면 사운받을려고 했더니 없네 음 아쉽네요 다음에 단체 앨범 나오면 꼭 cd 구매해 주세요 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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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 뭐였지 yesterday가 어제인가 tomorrow가 오늘이구 일본 와죠 일본 갈까요 저도 일본 여행을 작년부터 계획했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다른 그룹의 버스킹 음 글쎄요 어 소리가 언파란데 어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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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소라 소라 너무 안에 있었죠 Hello I greet you from 아르헨티나 맞나 tomorrow 내일인가 영어는 너무 어려워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리사 아리사 아리사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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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Thank you I miss you Is it in Hongdae again? Yes The next show is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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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오피셜 디어비 올 티켓 어 서포터 감사합니다 입장시간 몇 시에요? 5시 반부터 입장 대기해서 6시 입장입니다 When you smile is very cute 현타 Thank you 일본인 따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쏘리 일본어를 못 읽힙니다 급영어가 많아지는 인스터박 더 많은 노래를 기대합니다 또 다음 앨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작업 들어갔어요 기대해주세요 더 높은 하이퀄리티의 음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디오비를 보러 갈 것이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을 좀 종료하고 잘 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공연이니까 일찍부터 연습실에 세팅도 하고 준비하니까 종료하겠습니다 아이타이 방송 짧게나마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31일 김민석의 스케치북에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해요 안녕 그리고 나만나봐 밤새도록 스트리밍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